이데일리 TV입니다. 동화기업, 더존 비지온, 삼강 M&T, 영원무역, YGN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우리 비술투자, 사람인 HR, 한화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루트로닉, 인선 ENT, 삼강 M&T, LX세미콘, 선익시스템, 인텔리안테크, 삼성전자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한화시스템, 코엘패션, 인스코비, 대한항공, 현대백화점, 나라 M&D, IB기명을 올렸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진성 TEC, 인바디, KT, 태광, 3기, 인바이오젠, LIG, 넥스원까지 올렸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들 확인부터 하죠. 오늘장에서는 또 흐름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솔직히 시장이 워낙에 흔들림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특별한 관심, 공통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같은 날 오르거나 추세가 일부 살아있거나 아니면 일부 낙폭 가대 인식이 있는 종목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특별히 어느 섹터다 혹은 어떤 테마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다양하게 좀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LX 세미콘을 선정을 했습니다. LX 세미콘이 많이 또 올라요? 네, 많이 좀 LG에서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OLED든 LCD든 관련된 구동칩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OLED 관련해서 OLED의 패널 수요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중소형 패널이든 대형 패널이든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된 수요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 가격도 높아지면서 실적을 더 견인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LG그룹이었죠. 그런데 이제 LX로 바뀌면서 삼성이라든지 이런 매출자가 다양화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이 중소형 관련해서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 관련해서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의 신규 매출 저 확보, 이러한 부분들은 LX 세미콘의 성장성을 계속해서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 쪽,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어쨌든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부족 사태는 계속해서 확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LX 세미콘이 LX그룹의 전폭적인 투자로 인해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또 투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7월까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고, 7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12만 원 중심으로 해서 박스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을 보시면 반도체, IT 관련된 섹터 위주로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중소형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부품 할 것 없이 모두 급락세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상당히 흔들어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LX 세미콘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실적은 시장을 이겨낸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이 회사가 당장 신고가 내면서 상승한다고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면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OLED 쪽에서 일부 종목들은 좀 상승력을 가져가는 종목들은 오늘 좀 눈에 띄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LX 세미콘이기도 합니다. 신규 리포트들도 좀 올라왔어요. 하나금융투자도 그렇고, KB증권도 그렇고, OLED 쪽에서 가장 좀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LX 세미콘 4%대 강세 12만 2,100원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YG 엔터테인먼트를 선정했습니다. 최근에 엔터사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그렇죠. 특히 SM이 진짜 폭풍 질주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길게 본다라면, 작년 11월부터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로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가 우리가 못 갈 게 뭐 있어? 하면서, 따라갔죠. 최근에 따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결국에 이제 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연애 쪽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예전만큼 오프라인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콘서트라든지 이런 활동, 특히 행사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면 중단되다시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좀 있고, 특별하게 굵직굵직한 연예인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3분기부터는 블랙핑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리고 팬덤 관련돼서의 어떤 사업을 계속 확정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리오프닝이 된 어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OTT 서비스를 제외하고, 그것을 당연히 다들 아실 거고, 이거 말고도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매출처를 다양화해놨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엔터사들이 좀 보여줬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약간 금요일, 오늘은 약간 승거르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 5만 원 중반, 5만 7천 원, 8천 원 정도 지지선이 확보가 된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2배 넘게 좀 나타냈고, 지금 와이즈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또 M&A 이슈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짱에서 2% 넘게 좀 빠지기는 하네요.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럼 지금 시점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어찌되었든 시장 아예 떠나신다 모르겠지만, 주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와이즈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식, 충분히 현재가도 가격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짱 5만 9천 5백 원대 흐름이네요.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대한항공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추세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잘 좀 지지가 되는, 3만 원대가 좀 지지가 되는 듯 하다가 오늘 좀 큰 폭의 음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부분 또 감마 변이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을 인해가지고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후반,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썩 좋지 못해요. 약간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은. 그런데 그 전주까지 나오는 고용이라든지, 서비스 관련된 지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지표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기 회복 관련해가지고, 작년과 같은 이런 발목을 잡을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내성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영향력을 벗어내려고 하고 있는 투자 심리가 좀 있고,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소비주 쪽으로 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으로 해가지고 관심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LCC 항공사 제외하고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는 하물 운송 쪽으로 해서 이미 턴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실적을 견인해줬죠. 대한항공도 상당히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좀 보여줬고,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이 피크가 될 수 있고, 3분기에서부터 약간 둔화,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지만, 대한항공이 9월부터 하와이 직항 노선을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반기 물류 말고 여객 수요를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시간 차는 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해외여행 재개된 어떤 기대감들은 물류 감소율을 좀 상쇄시킬 수 있다. 당장 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떤 기대감으로 그런 것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추세가 무너지는 종목을 잘 언급해드리지는 않지만, 항공주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 부분이 남아있으니까요. 대한항공 오늘 3%대 빠집니다. 2만 8,850원 투자 의견도 긍정으로 주셨네요. 계속해서 관심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해상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 보험사들, 송보사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하느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좀 없지만, 어찌됐든 정말 9월이나 10월은 인상 가능성이 거의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인해가지고 영업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아파트든 모든 이런 대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을 때 어떤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금 산정도 금리의 연등에서 산정을 하는데, 이미 저금리일 때 보험금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보험금이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안정적인 수익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저도 뭐 슈가 다 취소를 좀 했는데, 어쨌든 뭐 차량이든 뭐든 운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손해율 감소로 이어지고, 이런 것은 또 손해보험사들에 대해서 어떤 수익성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그래서 2분기 상당히 기대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 현대상황이 잘 다른 손해보험사보다 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고, 2만 6천 원 상당을 오늘 의미 있게 양봉으로 돌파를 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만 7천 원 좀 이하에서는 좀 분할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잡아놓고 접근해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2만 5천 원 정도, 어찌되었든 박스 상단의 저점이 2만 5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2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너무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보험사들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다 기록을 했고요. 오늘 좋지 않은 장 속에서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말씀해 주셨고요. 3%대 강세 흐름입니다. 목표가 3만 원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도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네요. 오늘 또 손보, 현대해상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